내가 앞을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지금처럼 교차로나 또는 차로 변경할 때 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 날 수 있죠. 전조등 말고 또 뒤쪽에 후미등이라고 그러죠. 미등이라고도 하는데요. 그 밑자는 꼬리 밑자입니다. 뒤쪽에 꼬리 뒤쪽에 두 개가 빨간불을 켜놔야 그래야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아 저 앞에 차가 가는구나 그럼 저 차랑 나랑 안전거리를 유지해야지. 그리고 앞차가 있으면 알아야 뒤차가 조심할 텐데 불을 켜지 않고 가면은 컴컴한 밤에 뒤차가 만약에 속도 빠르게 오면 그냥 들이받치는 거죠.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. 미등 안 켰을 때요. 자 자동차 전용도로 시속 80km 도로인데요. 잘 가고 있습니다. 잘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. 네 가로등도. 어 저기 뭐야. 아이고야.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. 자 이번에 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. 어 저 뭐야 저 뭐야. 안 보이죠. 미등을 안 켜는 거 안 보이는 겁니다. 자 이번에 저 앞에 어떤 차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휘청휘청 할 겁니다. 휘청휘청 하죠. 휘청휘청. 저러다 사고로 이어지는데요. 아 어떡해. 저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는 사고냐면은 앞에 휘청휘청하는 차 저 고속도로예요. 시속 110km로 다닐 수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인데요. 그 앞에 어떤 차가 불을 다 끄고 간 거예요. 앞에도 끄고 뒤에도 끄고 그럼 안 보이니까 천천히 갈 거 아니겠어요. 그런데 뒤에서 시속 110km 또는 그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차가 나타나요. 이 전조등 불빛이 헤드라이트가 멀리 안 보입니다. 이 상향등을 키면은 한 100m까지 보이는데요. 그런데 하향등을 키면은 우리 만화 보면 헤드라이트 이렇게 하면 여기 동그란 거 두 개 그려놓잖아요. 거기가 보이는데요. 그거 30, 40m밖에 안 됩니다. 그럼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또는 110km 달리는데 30m 앞에 거기 시커보게 갑자기 나타나면 그리고 그 차가 느리게 가면 도저히 못 피하는 거죠. 지금처럼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또 미등을 안 켜는 것은 나도 죽을 수 있고 상대도 죽을 수 있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요. 그럼 라이트를 안 켰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해봤는데 뉴스 보시겠습니다. 가로등이 있더라도 전조등을 끈 채 주행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.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는 50m 전방의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지만 전조등을 끄면 10m 앞까지 다가가야 겨우 보입니다. 앞 차량이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후방의 스텔스 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도 20m 정도에 불과합니다. 20m는 시속 70km로 주행 시 1초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 운전자가 물체를 발견했을 때 대응하기에 이미 늦습니다. 지금 보신 것은 그래도 가로등이 있잖아요. 아까 보신 것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가로등도 없어요.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. 따라서 저런 위험을 발생시키면 안 되겠죠. 반드시 밤에는 라이트를 켜야 됩니다. 전조등 켜고 미등 켜고. 그걸 켜지 않으면 처벌받아요. 여기서 퀴즈입니다. 퀴즈 100점짜리.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았을 때 범칙금은 얼마일까요? 이럴 때도 범칙금이 부과되는군요. 그럼요 그럼요. 범칙금 얼마일까요? 주관식이. KBS